간식으로 꺼지기 간식으로 꺼지기 가자 자 표데기 보니까 야 하네스가 작은데? 이게 있어? 오케이 산책가자 뭉치야 옳지 자기 이름 곧잘 알아야 됐네 뭉치야 옳지 아이고 자기 이름 곧잘 알아야 됐네 뭉치 옳지 뭉치 뭉치야 옳지 산책을 할 때는 이렇게 첫 산책 때 뭉치를 불러가지고 차도만 보면 간식을 주는 거를 연습하라고 하더라구요 뭉치야 뭉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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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 먹어 너 뭐 먹었어 야 뭉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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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진영 나는 다른 사람은 따라갈 거야 이리도 주추면 나와 뭉치? 옳치 옳지 가자, 옹지 이리와 간식으로 꺼지기 옹지 아니야 뭐야 뭉치 뭉치야 뭉치 이리로 와 공치야, 이리 와. 이리 와. 30분 이상 하면 좋지 않겠다, 처음에. 이따 가자, 공치. 가자, 공치야, 이리 와. 우리 안 가. 공치, 공치야. 안 돼, 그렇지,이지. 공치야, 안 갈 거야? 공치, 공치야. 공치야, 공치. 그렇지, 가자. 그렇지. 그렇지. minus, enfin, 말진 bungling. 괜찮아. 우리가 말 ein 응standing, Coffee. 요거는 방문하다가 와형이 이리와 나 자 와형이 그래서 이리와 야 이리와 이리와 이 육지 이리와 이리와 여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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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지 집어넣기일까? 여기 여기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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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tait 잘하고 왔어 옳지 옳지 идет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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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